2020년 12월 31일 2020년의 마지막 날입니다 Start Go 공포방송 No.1 지금은 또마시대 가자 신속히 이동하라 Faro faro me 잠깐만 저기 뭐야 아직도 불 켜져 있어 아... 단밀림스러운데 단밀림스러운데 잠시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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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합시다. 내가 무서워서 숨었는데, 잠깐만요. 아저씨, 여기 아저씨 말고 또 누구 있어요? 잠깐만요, 아저씨. 여기 누구 있어요? 아저씨, 제가 무서워서 숨었는데 여기 아저씨만 있는 게 아니라 누가 있어요? 또... 여기 아저씨, 여기 아저씨. 아니야, 괜찮아. 아..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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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잠시만, 잠시만. 아저씨 잠깐만요 우리 얘기로 합시다 날씨가 많이 추워요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요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그렇게.. 위험합니다 아저씨 위험해요 아저씨 위험합니다 위험해 x2 위험해 x2 두 사람은 잠시만요!! 누구야!! 야!! 여러분들.. 지금까지 정확히 봤을 때 이거 진짜 남의 집은 사람인 줄 알고.. 사람이겠지? 그런데 사람인데.. 아까 전에 이불에서 돌아가는 움직임감에 봤는데 사라지고 없어.. 여기 3층인데.. 지금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 솔직히 사람인 것 같다고? 귀신인 척하는 사람.. 아무리 사람이라고 해도 사람이라고 하면 갑자기 정반해볼 수가 있나? 분명히 자기야.. 분명히 자기야.. 범인 나와 코난 범인 나와 코난 범인 신발? 신발이 어딨어? 어딨어? 지금 여기가 어디냐? 잠깐만 여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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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지 얘들아? 나와 코난 범인 나와 코난 범인 나와 코난 범인 여러분 유튜브에 있어요 갔는데 어떤 아저씨하고 대면을 했습니다 여기 이런 건물입니다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되죠? 그리고 여기도 있어요 이렇게 여기 규모가 큽니다 근데 제가 몇 번을 돌아봤는데 잠긴 데가 많이 있고 짐이 없어요 보시다시피 어마어마합니다 불 켜져 있어요 직접 만나서 유튜브에 있습니다 응 응 구독! 좋아요! 알람개짱 부탁드려요 어 어 이제 어떻게 가져올세요? 이것저것은 어떻게 가져올 수 있을까요?